연하 부간의 기록에 따르면 파손 이삭살은 맹스크의 명령에 의해 자행된 일입니다. 이제 이 기록을 방송만 하면 됩니다. 미라한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줬습니다. 자치령이 오딘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쟁병기를 코랄에서 공개한다고 합니다. 오딘을 가로채서 UNN 방송국에 접근하면 맹스크의 전쟁 범죄를 방송국으로 알릴 수 있을 겁니다. 오딘은 현재 바랄라의 기동시험장이 있습니다. 침투조 목표지점 도착. 작전 준비 완료됐습니다. 이 작전 정말 괜찮겠습니까 대장님? 걱정 말게. 이런 일에는 타이커스가 최고야. 다만 전투 중에 좀 흥분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전투가 시작되면 녀석을 놓치지 않게 주의만 하면 돼. 타이커스가 오딘 탈취에 성공한다면 그곳의 자치령 기질을 모두 파괴해야 합니다. 운이 좋으면 타이커스가 일을 벌이는 동안 신호를 차단할 수 있을 겁니다. 코랄에 소식이 전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 오딘이란 놈에 대해 설명 좀 해주게. 오딘은 최전방에서 장기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초거대 보행형 실험공성병기입니다. 무시무시한 녀석이죠. 잘 됐군. 타이커스가 뭔 짓을 해도 고장 날 일은 없을 테니. 침투조가 움직입니다. 자, 가자 가자. 난 나쁜 남자야. 자, 이건 잠입 작전이 아니야. 화끈하게 후딱 끝내버리자고. 만점완두시지. 오우, 실장 돌자고 신부들. 시간. 아, 대장님. 지금 발견하신 거 있잖아요. 상당히 흥미로워 보이네요. 좀 갖다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동포탑 작동시켜! 아하, 그런다고 내가 저걸 못 가져갈 것 같아. 윗 대전! 그래서 내가 온 원으로 이번엔 못 시작했지. 인장 돌자고 없이 끌리고 있어서 공격 안 했을 겁니다. 자, 빨리 빨리. 열맞게 하지 마라. 헤헤, 죽이는데. 빨리 저걸 타고 여길 싹 쓸어버리고 싶은걸. 자리에서 기다려, 타이커스. 업무 병력을 보내겠다. 이게 딱 내 방식이라니까. 타이커스, 정신 나갔어? 거기 멈춰! 내 말 안 들리다! 하... 통신이 발신 전용으로 설정된 상태라 우리 말이 전혀 안 들릴 겁니다. 자실형 기지가 방어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당장 기지를 세운다. 타이커스를 따라가야 돼. 너무 날뛰지 말아야 할 텐데. 하... 바랄 걸 바래야지. 아휴... 탈탈태에서 메시지 기지를 중심으로 허락할 텐데. 많이 안 띄워지면은 경기 2h가 traum공자에 분실하겠군요. 오사루 연결사항과 물어보라. 운존한 후에 3h가 유지한 경기 4h가 유지한 후에 또hthalm Wyoming을 제거하 duplic터가 있을 것 같아요. 부속 건물 완성 부속 건물 완성 대장님, 자취령 전투 순양함이 우딘 쪽으로 향하는 걸 감지했습니다 어이, 잘난 친구 망령 전투기 어때? 그거면 전투 순양함을 누워서 똥 먹지나 우주공항에서 더 생산할 수도 있는데 혹시 막 저주공항이 봐야 됩니다 수고하십시오 마이크를 나눠서 전투가 흘러 가는 것들이 이 provided 명절엔 전투가 흘러가야 합니다 뭐 미워야죠? 남은 차량이 나아야 합니다 지침 도구니는 우리 공격하십시오 그래, 이제 어떻게 할까 사령관님. 기지 싹쓸이 맞지? 뭔 일인가요? 아, 지미. 친구, 내 말 안 들려? 이번엔 호스. 뭐, 재미보지 말란 말은 없었으니 조금만 놀아볼까? 헤헤헤헤헤헤, 타이커스님 나가신다. 공간이 공격받았습니다. 맛 좀 보여줄까? 받아라!! 천천히。 정례가 오히려 불안한 것 같네요. 보석 건물 용서! 경고 무릎을 지켜냈습니다. 경고가 부족합니다. 반물이 부족합니다. 경고가 부족합니다. 지미, 건설 로봇으로 이 녀석 수리 좀 해줘야겠는데 움직임이 둔해졌어. 타이쿠스가 원래 저렇게 말이 많았습니까? 전투만 시작하면 늘 잘해. 입을 담으 줄 모르지. 자, 여긴 끝났으니 잠깐 쉬어야겠군. 시원하게 마실 걸 좀 가져와서 다행이네. 에잇! 함께 마세요! 예잇!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내가 깨어났다. 이제 좀 살겠네. 피밀히 내나는 전쟁터에서 마시는 시원한 한 잔이 또 각별하지. 헤헤헤. 스티커의 힘이 Council disc. 신사하용 전 modifier. 탄력 물가 2단계, 웹쨰 펄을 공급하시기 бcxp. 스티커의 힘이 пост two기! 신사하용 전략이 도착하십시오. 스티커는 힘이 Cong més 단계, 웹쨰 펄을 공급하기 마라. 목표 1, 2, 2, 1, 2, 1, 2, 1. 목표 2, 공격을 지켜낸다. 이 깜빡거리는 빨간 버튼은 뭐지? 그게 뭔지 감이 안 오네요. 좀 가져와 주시겠습니까? 뭔가 중요한 정보가 나올 것 같아서요. 야, 받아라. 와, 끝내주는데. 주의 기운은 볼 수 있게 했다. 제작 우선 소방대의 위반을 공격해 놓으셨는데, 고급 경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손을 얻은 것입니다. mientras 이 도움이 있습니다, 두번째 수정 포들이였습니다. 대단하십시오. itsi.1.2.1을 지켜보는다. 이게 음료진의 핵폭탄을 지켜보는다. Whitman의 핵폭탄은 그럼 공격받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Whitman의 핵폭탄은 English-Yam. 이게 에이플 tren을 지켜보는다... ATS 스틴팀의 합류진의 핵폭탄이 이끌시다보니까 괜찮다. 경고는 전쟁을 지켜냈습니다. 목표 달성. 타워지 말고 기어는 거짓말이 줄 수 있겠다고 해요. 그는 타워지에 공격받아지게 하네요... 그는 아프지 않습니다. 우선은 매우 적극적이없습니다! 전국을 포함하고, 저의 기어는 매우 적극적입니다. 전국을 포함하고, 지금 이 공격받을 수 있는 공격을 확보해가 있습니다. 전국을 포함하고, 이게 다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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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전국을 꼭 안정해. 목표 1, 중심선, 킹킹을을 수행하기 위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보면 귀요일에 감지하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고. 들어오는 날씨가 넘어가겠습니다. 필요한 게 뭘까? 자비는 약한 점이 더 많아 감 좀 씹으면서 재미 좀 볼까? 누가 느껴지 않나? 난 손으로 안 잡아라 아직 돼잉! 자, 받아라!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관물이 부족합니다 필요한 게 뭔가? 너희들의 멍토가 느껴지는 것 부르셨나요? 암은 여건이 마음 한 가지 안 좋은 일인가요? 설명해 볼게요 세 번째 기질을 파악했습니다 전과자도 나름 쓸모가 있네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있잖아, 나 한 번만 더 쉴게 그동안 지원 병력이라 준비해두라고, 지미 병력을 내내실 겁니까? 깜짝이야! 광물이 부족합니다 여긴 지원이 필요한 것 자취력 놈들 이번에는 좀 버텨줄라나 영향, 재미가 없어서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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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동 중이지만 한 명이로 가방을 칠을 가뜯을 확보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장으로 각오해 남은 군사에 동일하게 상점이 있겠다고 합니다. 나의 하나로 되겠습니다. 그 중이지만 그는 전국에서 그리스도 corr지ött고 유효정 미, 자네 부하들이 저 아래에서 뛰어다니고 있군. 헤헤, 개미새끼 같은 걸 보관을 깨지는군. 나보다 네놈들이 훨씬 아플걸. 이미 시작해봐요. 불경을 거요. 좋습니다. 연료 차였습니다. 승리의 협. 전쟁을 시작할까요? 이거 골치 좀 아프겠는데요? 다음 기지에서 전투 순영함이 감지됐습니다. 오디는 대공 능력이 취약합니다. 우주공항에서 망령을 더 생산한다. 적당히 모이면 전투 순영함도 상대할 수 있을 거야. 이야, 한참 즐겼네. 걱정 말라고 친구, 따라잡을 시간을 좀 줄 테니. 아, 그동안 난 자취령 샌님들 의외로 섬세한 구석이 있단 말이지. 잠깐 실례해. 기절이 올라올다. 몸이 큰지! 우리 전투 순영함이 느껴져요?! 우주공항에는 동시에 장착 공원을şa지 못한다는 것을. 조금 모르게 탄생할era 하 Klar Jahangmya juddoos를 시작합니다. 뭔가 말했을 때 사어 oddïs Muchovers 만드는 데 국어óg이 오늘만 unm ב NURB에umu 야지를phoria하겠습니다. explorerweise 만드는 tel-nuron 아이IGHI отклон고요. 비행지 쪽 secret지 SHEKCONS sarioz 누나 문제를 회진되지 않습니다. 동작 formed G-1 jetsIs 지지금, 지민!, 제 말 듣고 있길 바라네. 지금 마지막 기지로 가고 있거든. 지지금, 지민! 자의 전쟁을 시작하네! 자의 전쟁을 시작할까? 도움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움말이 제거하여 철옥 사로잡는 것이죠. 도움말이 제거하여 철옥 사로잡은 것입니다. 도움말이 제거해 주십시오. 도움말이 제거하여 철옥 사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말이 제거하여 철옥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술을 무리한 것입니다. 오, 예. 뜨거운 맛 좀 봐라. 이미 시작했다. 내가 하는 게 뭔가? 완벽했습니다. 오딘을 얻었으니 이제 코랄의 UNN 방송국으로가 방송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너의, 내 말 들려 대잔. 다음부터 씩 쓰는 일이라면 이 타이커스님께 맡기라고. 내가 언제는 머리 쓰는 일 맡겼나?